음 힘드니까 없네 진짜 찾아서 뭐 하겠어요 제가 돈을 받아봤자 차라리 여기 온 이상 진짜 가짜 여쌀 떠나서 예쁜데 이제 좋은 데를 가장 좋은 거라도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라도 그래서 여기 제일 그래도 그나마 좀 발경 중에 형 치아 제일 이쁜데 어딨냐 했더니 사이남이 제일 이쁘다고 해서 여기로 이제 출발해 보려고요